지금 여기는 최근에 편의팀이고 뮤직비디오 1일차 현장입니다. 공연화 공연사 지금 다른 컷을 찍으려고 하는데 자세히 마시고 가운데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부끄러울 것 같아요. 많은 모르는 분들이 저를 캐릭을 하는 생각은 부끄러울 것 같지만 프로답게 잘 해보겠습니다. 아 깜짝아. 이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되게 보지 못했던 뭔가 좀 영화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처음 했던 촬영 시간은 전체적인 그림을 멋있게 딴 것 같습니다. 너무 다들 고생해 주셔가지고 계속 앉아 계셔가지고 무릎도 아프시고 촛불 계속 들고 오고 있어서 빨리 안 가셨을 텐데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프로 체험자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주자인 만큼 이렇게 한번 잘 마무리를 했으니까 저 포함 나머지 멤버들도 한번 기대 많이 해주시고 퍼포먼스도 대박이고 이렇게 해주세요. 아무튼 이제 추러가 보겠습니다. 안녕. 용희가 우리 중에 처음으로 해봤었는데 용희랑 비슷하지 않나요? 화이팅! 병곤이 형의 개인 촬영장입니다. 받은 힘이 엄청 많이 빠졌네요. 영화 같아요, 영화. 병곤이 형 멋있어요. 여기 상추도 있고 여기 상추도 있고 그렇지, 굿! 일단 저희 세트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피라미드 형상? 근데 이제 제가 맨 위에서 사슬에 묶여서 약간 이렇게 연기를 하는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되게 멋있어요, 이거. 이제 또 개인 컵 마무리 촬영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네, 돌아갈게요. 아, 딱. 네, 가볼게요. 어, 일단 되게 그 보존 출연자분들께서 저를 다리를 잡는 씬이 있었는데 그 씬에서 되게 뭔가 이렇게 뭔가 무서웠어요 어?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해서 되게 무서웠었는데 되게 재밌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특수분장들을 지우고 이제 저는 단체 공모 촬영을 또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는 정글 뮤비 촬영 1일차 지금은 현석일 개인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 세트장은 하루 종일 이렇게 우리 항상 이렇게 했는데 보존 출연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세요 이제 제 씬이 끝나고 저녁 먹고 이제 근무 촬영인데 아마도 오늘 촬영하는 씬 중에서 근무 촬영이 가장 길 거라고 예상이 갑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손장에 있는 LED가 좋은 것 같아요 공고 구경 기능 도착하는ede 도착할 도착 도착할 수 있는 그 복도 감사합니다. 아주. 하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저희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아닌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 안 한다면 마지막인 저희 개인 컷 훌륭한 연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좀 이따 군무 씨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야 뭐 많이 해? 어 E-NEX 안녕하세요 CX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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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더 나은 것 같아 E-NEX E-NEX 날씨 영원히 마이뉴월드 때도 이렇게 해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다섯 명이서 댄서분들도 같이 하니까 물이 좀 더 뭐 휘니까 또 멋진 거 같고 서로 막 다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물은 차갑지만 따뜻한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저희 정글 안무의 컨셉 저희가 뭔가 나타내고 싶었던 그런 퍼포먼스나 와일드한, 와일드한 섹시. 무비스타의 세련된 섹시랑은 다를 겁니다. 그런 와일드한 섹시를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영이 형이 포인트 안무를 얘기 드릴 겁니다. 병구 형이 막 지금 뛰어나오는 것도 있고. 동굴 숲에서. 이따가 이거 보시죠. 네. 바로 올게요. 즐거운 finishing. gave me a new career knew about the kr pow v 야생아와! 할 수眼 2001 송 TheyD Сам 유사 czyli nak to bring a new Israel kr pow 잘 내려와서 좋습니다 멋있다 고! 고! 1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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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에 1번에 2번에 2번에 3번에 2번에 2번에 브라이 2. 1. 1. 수고하셨습니다. 둘 셋! Ye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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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많이 주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낼션 일단 물에서 다같이 안무한 게 진짜 여태껏으로 멋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내일도 남았고 그 모레도 이제 숲속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확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거니까 좀 더 열심히 가고 최선을 다해서 예쁜 모습으로 드리도록 이어가겠습니다 정글로 인시 정 정말 글 클라스가 남다르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선 씨 왼쪽으로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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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스타일을 쳐야 되거든요 걱정이 이만큼 잘하고 올게요 픽스들 두근두근 심장을 잡고 안녕 고생 고생 정금만 솔로 ceral 평생 드디어 뮤비 1일차 촬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석이는 남았고요. 저는 끝이 났어요. 또 이렇게 많은 댄서분들과 같이 작품을 촬영해가지고 아주 화려한 영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뭔가 제 개인실을 찍는데 뭔가 외국 팝 뮤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끝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기서 현석이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마이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5시간 자고 바로 이틀차 뮤비를 찍으러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현석이에 넘어가보시죠. 되게 멋있게 나온다. 그리고 연기업이 다. 좀 부러워 부러워. 이제 저는 마지막 개인 촬영을 끝냈는데 처음 해봐서 너무 설레고 무섭긴 했는데 잘 나왔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다행히 고생한 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역대급 뮤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거의 새롭머리 했어요. 해봐요. 이 발 Mis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